한국경제TV 기획시리즈 위기의 건설사 신사업에서 답을 찾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우건설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한 후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개발 사업을 확대합니다. 국내 주택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덕조 기자입니다.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포천 복합화력발전소입니다. 940메가와트급 두기로 대우건설이 약 2천억 원을 투자해 향후 30년간 운영 수익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대우건설이 일어난 투자 개발 사업을 확대합니다. 현재 파키스탄 수력발전 사업에 자본을 투입했고 3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인 아프리카 민간사업자 선장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제한형 사업은 개발도상국 정부와 연계해 인프라 민관협력 개발 사업에 집중합니다. 우선적으로 베트남 신도시 개발을 추진합니다. 핵 협상 타결되면 경제해자가 예상되는 이랑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트렌드에 부응하여 IPP, 개발 제한형 사업, PPP 등의 다양한 투자 동반 방식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주택 사업은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강화합니다. 올해 포항과 청주에서 각각 1, 2천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수주했고 현재 11조 원에 달하는 정비사업 수주고를 더욱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당사는 올해 도시정비사업팀을 두 개로 확대하고 지사 또한 추가로 한 개 신설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밀착관리를 통해서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주택임대 사업도 적극 추진합니다. 화성 동탄 2신도시의 기업형 임대 프루지오 매종 1,135가구를 건설합니다. 향후에 수도권 내에 그린벨트 활용 가능 지역을 발굴하고 또 중산층 트렌드에 맞는 주거서비스 등 기획 제한형 사업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현재는 국내에 모두 단순 도급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지만 향후 기술뿐만 아니라 기획, 자본까지 아우르는 개발 사업을 통해 계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일명 수익 파이프라인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